네로,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 예술가, 그리고 관기의 화신, 루키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보스, 우리가 흔히 네로로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의 5대 황제는 AD 37년 12월 15일 로마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악명 높은 정치가였고, 어머니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조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과 카리스마를 보였지만, 동시에 잔혹하고 변덕스러운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AD 5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독살당한 후, 네로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로마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초기에는 어머니 아그리피나와 스승 세네카의 영향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네로의 숨겨진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는 권력에 대한 욕망과 예술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점차 폭군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비롯한 정적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로마 시민들에게 폭력과 공포정치를 자행했습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극악무도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네로는 예술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재능을 보였으며,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술적 행보는 로마 시민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폭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네로의 폭정은 결국 로마 제국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AD 68년, 갈리아 총독 빈덱스의 반란을 시작으로 로마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네로는 원로원과 근이대에게 버림받고 도망치던 중 자결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로마 시민들에게 해방감을 안겨주었지만, 로마 제국은 혼란과 내전에 빠져들었습니다. 네로는 황제의 권력을 절대화하며 독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원로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청했습니다. 또한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막대한 재정을 낭비했습니다. 그의 통치 방식은 로마 제국의 정치체제를 약화시켰고, 사회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네로는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시를 쓰고, 음악을 작곡하고,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술적 재능은 혹군의 이미지에 가려져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의 예술적 활동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로는 로마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황제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폭정과 관계는 수많은 역사가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다양한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네로의 폭정과 엽기 행각은 그의 정신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정신질환을 알았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네로의 아버지 그나이우스는 AD 40년경에 죽었으며,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증손녀인 어머니 소아그리피나 손에 자랐다. 아그리피나는 두 번째 남편을 독살한 뒤, 삼촌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내가 되어 황제의 친아들인 정통 후계자 브리타니쿠스를 제쳐두고, 자기 아들 네로를 후계자로 삼도록 황제를 설득했으며, 황제의 딸 옥타비아를 네로와 결혼시켰다. 그녀는 황제와 결혼하기 전인 48년의 황제의 전처였던 발레리아 메살리나의 사례에 가담하기도 했으며, 55년에는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하는 등 네로를 권자에 앉히기 위해 끊임없이 음모를 꾸몄고 자신을 반대하는 궁정 고문관들을 제거했으며, 54년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마저 독살한 것으로 보인다. 황제가 죽자마자 그녀는 근위대장인 섹스투스 아프라니우스 브루스를 통해 근위대가 네로를 황제로 선포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월로원에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으며, 로마 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17세도 채 안된 소년에게 절대권이 넘어갔다. 아그리피나는 어느덧 39살이 되었다. 그때까지 그녀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는 그녀의 아들인 네로를 황제로 만드는 것이었다. 아그리피나는 클라우디우스와 공동통치자였고, 클라우디우스가 살해된 이후에는 사실상 로마의 주인이었다. 54년 10월 13일 저녁, 클라우디우스의 피가 아직 손에 묻어있는 어머니를 네로는 최고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클라우디우스의 장례식 때 클라우디우스의 양자이자 새 황제인 네로가 추모연설을 낭독했다. 네로는 그전까지 자신의 아버지인 도미티우스처럼 아에노바르부스라는 이름도 사용했었다. 도미티우스는 붉은 수염을 길렀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용했다. 네로의 얼굴에도 붉은색 수염이 나기 시작했다. 네로는 이 추모연설에서 황제 가문의 오랜 전통을 이야기했다. 그는 조상들의 빛나는 업적을 나열했다. 또한 로마가 자신의 양아버지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단 한 번도 실패를 맛보지 않았다고도 했다. 원로원 의원들은 감동했고 네로에게 조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 그러나 네로는 자신이 그런 소리를 듣기에 아직 너무 어리다며 그 칭호를 정중히 거절했고 이는 더욱 좋은 인상을 남겼다. 네로의 연설은 그의 스승이자 고문이었던 철학자 세네카가 쓴 것이었다. 세네카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이어서 로마가 네로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네로의 연설이 세네카가 쓴 것이라는 사실은 로마 시민들도 아는 바였다. 네로는 연설을 쓸만한 인물이 못되었다. 또한 말솜씨도 없었다. 그나마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려졌다. 네로는 많은 것을 약속했다. 그는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한 적도 없으며 즉위 후함으로는 보복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경유착 고위간직의 호의 요식 및 뇌물거래 법정 비리의 척결을 약속했다. 또한 전쟁의 종식에도 의지를 보였다. 원로원 의원들에게는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클라우디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로마의 황제들 중 가장 뛰어났던 아우구스투스와 비교했다. 그러나 네로에게는 이 이상적인 공약들을 실천하기 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집안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과제였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가능성이 있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친아들 브리타니쿠스가 아직 살아있었다. 그 자체가 네로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축제 때 친구들과 즐기던 네로는 브리타니쿠스에게 일어나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했다. 네로는 그가 톡톡히 망신당하길 바랐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브리타니쿠스는 당당하게 일어나 아버지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상속권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 아마 이 사건이 네로가 자신의 의붓형제였던 브리타니쿠스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네로는 독약 전문가 로쿠스타를 감옥에 가둔 근의대 부군단장 윌리우스 폴리오를 찾아갔다. 그는 폴리오와 로쿠스타에게 정권 안정을 위해 당장 강한 독약을 준비하지 않으면 처형하겠다고 협박했다. 단번에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독약이 제조되었다. 네로는 브리타니쿠스를 포함한 황제자녀들과 늘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소파에 기대어 식사를 했고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항상 브리타니쿠스의 음식과 음료를 먼저 맛보았던 하인이 있었기 때문에 독살 계획이 탄로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네로는 브리타니쿠스에게 아주 뜨거운 음료를 제공하게 조치했다. 하인이 음료를 맛보았지만 브리타니쿠스는 뜨겁다는 이유로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 그러자 하인이 음료에 차가운 물을 섞었는데 이 차가운 물에 독이 섞여 있었다. 독은 순식간에 브리타니쿠스의 몸에 퍼졌고 브리타니쿠스는 즉사했다. 브리타니쿠스 옆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도망쳤다. 당황한 어른들은 네로를 쳐다보았다. 네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편안하게 누워있었다. 그리고 차분하게 브리타니쿠스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발작이 재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별일 아닐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그리피나는 놀란 나머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이 언젠가는 자기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것이라고 예감했는지도 모른다. 브리타니쿠스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전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었다. 클라우디우스 집안의 마지막 적자였던 브리타니쿠스는 그의 누이, 을붓형제의 계모가 보는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다. 이것은 네로가 황의를 찬탈한 지 4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네로는 인간적이고 사교적인 새 황제였고 예술적 재능도 있었다. 연극에 큰 관심을 보였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 네로는 로마에서도 공연을 하기 위해 콘서트를 개최했다. 네로는 의상과 마스크를 모두 갖추고 배우들과 함께 연극 무대에도 올랐다. 그는 신과 영웅들의 마스크를 자신 혹은 애인이었던 사람들과 비슷한 생김새로 만들도록 지시했다. 네로는 어머니를 살해한 오레스테스 역할을 맡기도 하고 장님 오이디푸스와 발광한 헤라클레스도 연기했다. 그런 다음에는 승마놀이로 눈을 돌렸다. 네로는 처음에는 목마를 가지고 노는 것에 만족해했다. 그러다가 남몰래 로마의 경마장에서 구경을 했다. 나중에는 경마 경기에 참가해 수상 경력을 넓히고 싶다고 솔직히 공표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공원에서 노예들을 상대로 연습을 하다가 드디어 키르쿠스 마시무스에서 기수로 출전했다. 온 세상은 이제 네로의 승부에 대한 집착을 알게 되었다. 음악 축제가 열렸던 모든 그리스 도시들은 네로에게 앞다투어 월계관을 보냈다. 네로는 그리스인들만이 내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섬세한 귀를 가졌다. 그들만이 내 음악을 듣고 즐길 권리가 있다. 라고 말하고 그리스로 갔다. 그는 수많은 축제에 참가했고 이미 개최되었던 축제들은 네로를 위해 다시 한 번 열렸다. 네로가 노래를 시작하면 누구도 극장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심지어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조차도 극장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안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 아기들이 세상에 나와 가장 먼저 들은 소리는 황제의 노래소리였다. 네로의 노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남자들은 몰래 담을 넘어 탈출했다. 죽은 척하여 극장 밖으로 운반되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65년에 개최되었던 네로니아에서는 많은 인파와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황제이자 예술가였던 네로는 공연 전에 늘 긴장하고 걱정했다. 그는 심판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눴고 예상 외의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경고했다. 네로는 규칙들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했고 승자로 임명되면 무척 조화의 월계관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전 승자들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 위해 그들의 입상과 흉상들을 시공장에 갖다 버리라고 명하기도 했다. 네로는 경기를 하던 도중 마차에서 밖으로 미끄러진 적이 있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마차에 올랐지만 결국 경기를 완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는 상을 받았다. 이것은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있었던 일이다. 기원전 800년 전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던 올림픽 경기는 네로가 그리스를 떠나기 전까지 그를 위해 2년마다 개최되었다. 네로는 그리스를 떠나기 전에 아카야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 지방 전체에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네로가 코린트에서 한 선언은 비문을 통해 원문 그대로 남아있다. 그 중 가장 의미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그리스인들이여 너희들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려고 한다. 그리스의 전성기 때도 서로 싸우느라 누릴 수 없었던 자유를 내가 선사하겠다. 이제까지 황제들은 도시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한국과 전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네로뿐이다. 이 연설은 네로의 지나친 자신감을 잘 나타내준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연극에 불과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도 했다. 네로는 모든 그리스적인 것을 숭배했다. 그리스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경기, 연극, 예술 그리고 고급스러운 기호와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능가하는 만족은 없다고 생각했다. 네로의 진심은 그리스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로써 네로는 오래도록 그리스인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네로가 죽자 그리스인들은 그를 자신들의 구원자이자 은인으로 여기며 신처럼 숭배했다. 그리스가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바랐다. 그들의 친구였던 네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불멸의 명예를 갈망했던 네로는 적어도 그리스인들을 통해 사후에 자신의 꿈을 이룬 셈이다. 네로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는 아들의 행실을 자주 나무랐다. 네로는 자신이 풀어준 노예 클라우디아 아크테를 애인으로 두고 있었다. 옥타비아는 아직 네로의 정실부인이었지만 네로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네로가 아크테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소리를 들은 아그리피나는 광분했다. 당시 좋은 가문 출신의 사람들은 해방노예들과 정식 혼인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네로는 아크테가 왕족 출신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둘은 결국 결혼하지 못했지만 아크테는 네로가 죽을 때까지 그를 따랐고 함께 매장되었다. 네로는 아크테와 가깝게 지내면서 아름답고 총명했던 포파이야 사비나에게도 관심을 보였다. 포파이야는 네로의 친구이자 원로원 의원인 오토의 아내였다. 오토가 둘의 관계를 추궁하자 네로는 그를 루시타니아 총독으로 임명하고 로마에서 쫓아냈다. 네로와 욕심많은 포파이야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졌다. 포파이야는 네로에게 아내와 이혼하라고 설득하면서 옥타비아의 자리를 넘보았고 이를 반대한 네로의 어머니와 네로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다. 결국 두 사람은 인연을 끊고 말았다. 아그리피나와 포파이야는 서로를 증오했다. 이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네로를 차지할 수 있었다. 나머지 한 명은 죽어야 했다. 네로는 어머니를 죽이는 계획을 짰다. 어머니가 집안일을 속속들이 잘 아는 데다 집에서만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녀를 독살하기는 쉽지 않았다. 네로는 어머니를 선박으로 유인하고 그 배를 침몰시켰다. 그러나 아그리피나는 해안가까지 수영을 해서 목숨을 건졌다. 그녀는 곧바로 아들 네로에게 그녀가 살아있다고 전했다. 사람들은 모두 네로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로는 아그리피나를 좋지 않게 보았던 브루스와 세네카에게 자문을 구했다. 브루스는 로마의 근위병을 시켜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에 반대했다. 두 사람은 이 일을 네로의 전 스승이자 네로가 자유롭게 놓아준 아니케투스에게 맡기라고 했다. 아그리피나는 포위되었고 그녀의 하인들은 끌려갔다. 마침내 황제의 어머니는 살해되었다. 59년 3월 20일의 일이었다. 군인들이 아그리피나에게 칼을 들이대자 54살에 아그리피나는 소리쳤다. 네로 황제를 낳은 이 몸을 죽이시오. 네로는 자신의 아내 옥타비아를 몇 번이나 목줄라 죽이려고 했다. 결국은 포파이야의 압력으로 네로는 옥타비아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이혼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부정을 저질렀다며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재판 중 모든 증인들은 그녀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자 네로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아니케투스를 원고측 증인으로 내세웠다. 아니케투스는 옥타비아와 부정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해야 했다. 사람들은 스물살도 안 된 옥타비아의 동맥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피가 흐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뜨거운 목욕탕에 가두고 질식사시켰다. 결론으로 네로에 대한 평가는 그가 10년 넘게 재위를 지킨 기간 동안의 객관적인 행적상 폭군이라는 것에는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부 업적이 주목을 받으며 재평가를 받은 까닭게 오늘날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그를 평가하는 의견 중에서는 제정신 아닌 짓들을 많이 저지르기는 했으나 네로 본인은 크게 잔인하지도 전국에 아예 관심이 없지도 않았다. 단지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예술가적 기질이 너무 강한데다 몇 가지 심각한 실책을 저지르면서 반란으로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스스로 자살하는 최후를 맞이해야 했다. 고보는 의견도 있고 콘모두스 포카스 등과 동일 선상의 노일 폭군은 아니더라도 네로는 폭군이며 부적격자였다. 그가 저지른 실책은 칼리굴라보다 더 심각했다. 네로의 치세는 로마 제국에 분명히 악영향을 줬다. 그래서 그가 실각한 뒤 내전에 접어들었다. 다행히 그 실책들은 베스파시아누스와 그 아들들에 의해 정리됐다는 주장도 있다. 즉, 오늘날 재평가를 받으면서 네로는 과거처럼 무조건 폭군이라고 비난만 받고 있지는 않고 본인이 한일에 비해 후대에는 악명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며 동정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로마 대화제의 배우의 네로가 있었다는 루머는 거의 중상모략에 가까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그가 만든 황금궁전, 코로블로 숙정 등의 연이은 행동은 분명 그의 몰락을 가져온 최대 실책이었고 군대의 신임까지 잃게 해 결국은 몰락의 결정타가 되고 말았다. 또 무리한 친족 사례와 스승 세네카 처형 등은 반대파들이 그를 실각시킬 당시 내건 명군 중 하나가 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재평가를 하는 측 역시 이전까지의 황제들과 달리 진짜 악행을 수 없이 저지른 네로를 동정할 뿐 네로가 분명히 폭군이자 암군이라고 한다. 즉, 네로는 여러모로 거대한 제국 로마의 통치자 노릇을 하기에는 부적격한 인물이며 그가 저지른 악행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평가 될 여지만 있을 뿐 피할 수 없다.